그림을 이제 막 입문하는 초보자라면은 저렴하고 품질 좋은 국산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표현을 해 보세요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건 연필 탓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더 그림 미술학원 김주영 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연필을 이용한 기초 소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에요 올바른 선의 사용 방법 이라든지 기초적인 색감을 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연필은 국산 연필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동화 연필의 파불 사비 연필을 한번 구매를 해 봤어요 사실 가격은 수입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해요 수입 제품 1닷스 12자루 살 돈이면은 국산 연필 같은 경우에는 3닷스 이상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품질의 차이도 확연한 차이가 날지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국산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표현이 잘 안 나올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싼 수입 연필하고 국산 연필하고 사실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거에요 국산 동화 연필을 가지고 기초 소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사실 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선을 이용해서 색을 표현을 해주고 그 색이 모여서 입체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의 과정, 이 선의 과정이 촘촘하게 붙으면 촘촘하게 이어진 과정은 색이 되겠죠 선과 색의 차이는 굉장히 단순해요 간격이 떨어졌느냐, 간격이 촘촘히 붙었느냐에 따라서 그럼 올바른 선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에요 미술학원에 갔더니 첫날은 지루하게 선 연습만 시키던데 그만큼 선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건데요 잠시 잘못된 부분은 왜 선을 써야 되는지 어떤 선이 좋은 선인지 그럼 그 선을 쓰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이 무작정 선만 긋는다면 당연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제가 정확한 선 쓰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보자분들께서는 긴 선을 그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긴 직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힘으로 촘촘하게 그어낼 수 있는 규칙적인 방향성을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고르게 깔린 선의 표현이 보이시나요?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선을 썼을 때 이 선의 끝 처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선을 쓸 때 선의 끝이 가볍게 들리는 느낌으로 끝이 풀어지는 선이 좋은 선이에요 왜 이렇게 선을 써야 되느냐 처음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색을 칠할 때 선을 이런 식으로 연필이 종이에 닿은 상태에서 연필을 떼지 않고 한 번의 선을 그어 내려가는 선을 많이 쓰시게 돼요 이렇게 선 끝이 지그재그로 연결된 선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렇게 선 끝이 연결되게 되면은 끝부분에 색이 진하게 맺힐 수밖에 없어요 지그재그로 선을 깔았어요 자 그러면은 동일한 방법으로 옆에 같은 선의 느낌으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선과 선이 겹치는 부분에 색이 진하게 맺히게 돼요 옆에 한 번 더 써 볼까요? 지그재그로 선을 쓰게 되면은 선 끝에 강한 색감들이 뭉치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선이 고르지 않게 표현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러면 어떠한 내가 넓은 면적에 대한 색감을 진행하게 될 때 고른 선의 표현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썼던 선 끝이 가볍게 들리는 선을 이용해서 선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방식으로 선을 쓰실 때는 연필이 종이에 자연스럽게 내려 앉았다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선을 써 주시는 게 중요해요 반대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연필이 내려왔다가 올라가 내려왔다가 올라가 선 끝을 종이에서 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선 끝이 자연스럽게 들리면서 위에서 쓴 선보다는 선 끝 처리가 가볍게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옆에 색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교차되는 부분이 위에서 처럼 색 단계가 강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섞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양쪽에도 같은 방식의 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끝이 가볍게 들리는 선 끼리 교차가 되기 때문에 선과 선이 만나더라도 위에처럼 이렇게 색이 뭉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있죠 마치 시작에서 끝까지 한 선 긋기를 한 것처럼 교차되어지는 부분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섞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선 표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선을 얼마나 쉽게 잘 쓰도록 충분한 연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연필 소묘의 표현력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그림을 빨리 잘 그리고 싶다면 이 선 연습을 꼭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올바른 선 쓰기의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라데이션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 표현은 힘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연필 선을 최대한 가볍게 선의 진하기와 간격을 최대한 일정하게 써나가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간격 일정한 길이의 선을 표현해 낼 수 있느냐 그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힘을 조금씩 올려 주면서 어둠의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둠의 표현은 무턱대고 힘을 강하게 올리는 방법보다는 힘은 일정하더라도 밀도를 올려 주시는 게 조금은 더 효과적인 색감의 표현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연필을 이용해서 종이에 색을 깔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힘을 주게 되면은 종이에 그만큼 손상이 많이 되게 됩니다 과도한 힘을 주기보다는 종이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밀도 있게 여러 번 선을 차분하게 쌓아 주시는 게 어두운 색상을 훨씬 밀도 있고 촘촘하게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어두운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연필심을 종이에 대고 조금만 눌러줘도 뚝 하고 부러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진한 색감을 표현할 때 연필이 부러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진한 어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강한 힘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에요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꼼꼼하게 밀도 있게 색을 쌓아 올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파블 사비 연필이 낼 수 있는 가장 진한 색감을 표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낼 수 있는 가장 밝은 색감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색감까지의 표현을 진행해 봤어요 사비 연필이 낼 수 있는 여러가지 색의 단계가 보이시나요 파블 이비 연필을 가지고 제가 그라데이션 표현을 똑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확실히 이비 연필은 사비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정교하고 깔끔한 표현을 하기에는 이비 연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실 때 나는 그림이 좀 너무 탁하고 지저분하게 나온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굳이 사비 연필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비 연필도 사실은 진한 색감을 얼마든지 표현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사비 연필에 비해서 이비 연필은 연필 가루가 조금 덜 묻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비 연필은 사비 연필에 비해서 심이 조금 더 단단하기 때문에 경쾌한 선의 느낌을 살리면서 표현을 하실 때는 이비 연필도 한번 다양하게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이비 연필로 낼 수 있는 가장 진한 색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색을 깔 때와 이비 연필을 이용해서 색을 깔 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색을 깔 때는 연필 가루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비 연필 같은 경우에는 연필 가루가 아주 조금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연필 가루가 사비에 비해서는 확실히 덜 묻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그림이 탁해지시는 분들은 이비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위에는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진행한 과정이고요 아래는 이비 연필을 이용해서 색감을 진행해 봤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눈으로 봤을 때는 이비 연필로 그린 거나 사비 연필로 그린 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연필의 무르기의 정도 연필 가루가 묻어나는 정도의 차이는 느끼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어떤 게 사비 연필이고 어떤 게 이비 연필을 이용했는지 사실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포인트만 정확하게 집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선을 쓰실 때는 선의 끝 처리 선을 지그재그로 연결되는 선을 쓰지 마시고요 양선 끝이 떨어지는 선 표현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의 표현을 원하실 때는 밝음에서 어둠까지의 색 단계를 힘보다는 얼마나 밀도 있고 촘촘하게 선을 쓰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둠은 절대 힘으로 밀어 넣는 게 아니에요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색감을 충분히 쌓아 줬을 때 종이가 뭉개지지 않고 정확한 색감, 톤에 대한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연필 소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두 가지만 설명을 해 드렸어요 올바른 선 쓰기의 방법과 그 선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의 색감 표현 방법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연필 과정에서는 가장 핵심이에요 조금은 단순하고 간단한 과정 같지만 이 과정을 꾸준하게 연습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좋은 소묘 작품을 그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이제 막 입문하는 초보자라면 저렴하고 품질 좋은 국산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표현을 해 보세요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건 연필 탓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연필 쓰기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